안녕하세요. 항상 여러분들께 수익을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오늘 2020년 12월 26일이고요. 아직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 영상 금요일날 분석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들면서도 우리 또 유튜브 댓글로 어떤 분이 아직도 제약주를 차트를 보고 판단하는 사람이 있네 라고 달아주신 것을 제가 보고 말았어요. 그래서 아예 한마디를 좀 드려야겠다 싶어서 영상 녹화를 합니다. 간단하게 녹화할 거고요. 말씀을 드리자면 차트를 벗어나는 종목들이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더 큰 엄청난 호재나 재료나 이런 것들이 나와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그 범위 내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태에서 그 범위를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보통 매수나 매도를 할 때는요. 그 범위를 벗어날 때 매수나 매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범위를 벗어나면 그것은 곧 타점이 되는 거예요. 타점이 아시겠죠? 타점이 되는 겁니다. 근데 범위 지금 심풍작은 그 범위 내에 저는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범위를 벗어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결국은 사고 팔고 한 기록이 다 남아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 금융거래잖아요. 여러분들 왜 통장 내가 어디로 출금하거나 입금 받으면 통장에 기록이 남죠. 그 기록 10년 전 것도 조회됩니다. 여러분. 조회돼요. 내가 10년 전에 어디로 보냈고 어디서 받았고 이런 것들이 다 조회가 된단 말이죠. 뭐 인터넷 뱅킹 있으니까 인터넷 뱅킹 들어가셔서 조회 한번 해보세요. 근데 증권 거래도 주식 거래도 결국 금융거래란 말이죠. 근데 이거 통장에 거래 내역이 안 남고 어떻게 주식을 사고 팔고 합니까? 그걸 생각하세요. 기록을 무조건 남길 수밖에 없어요. 그 기록이 차트예요. 차트. 왜냐? 여기 거래량과 거래량과 거래대금으로 찍힌다니까? 그러니까 이 캔들의 모양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매수가 더 많았다? 그리고 매도가 더 많았다? 그 매수세와 매도세의 그 싸움으로 인해서 캔들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재료가 나왔다. 재료가 나오면 이 앞에 심풍제약이 이렇게 크게 올랐던 것처럼 큰 재료가 나오면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거예요. 급등이. 근데 이거를 이해 못하시는 분은 어쩔 수 없어요. 그냥 계속 잃는 겁니다. 계속 손실 보는 거예요. 물론 뭐 요행으로 수익을 볼 수는 있겠죠. 근데 거기까지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왜냐면 요행으로 수익을 보는 경우는 10번 중에 6번 이긴다고 돼 있죠. 근데 나머지 4번에서 손절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오히려 손절을 통실을 더 크게 입어요. 이건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제 주변에 주식 투자를 그런 식으로 하다가 저에게 오신 분들이 많아요.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트를 굉장히 조금 믿는 편입니다. 왜냐면은 거래량을 어떻게 속이고 주식, 자기가 투자한 내역들, 사고팔구한 기록을 안 남기고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이상적인 모습이 나오면은 그때는 매수나 매도를 하는 타점을 판단하는 거지 비이상적인 모습이 안 나올 때는 대략적으로 예측이 가능한 게 주가예요. 아시겠죠? 아 이게 예측이 안 되면은 아니 그 주식 투자로 돈 버는 사람들은 다 뭐야? 다 운이야? 어? 로또 합니까? 투기예요? 도박 합니까? 하다못해 포커나 고소득 같은 경우도 머릿속에 패를 다 가지고 있으면은 그 확률적으로 남아있는 패와 지금 이 시점에 이 카드가 나올 것이다 라고 예측하면서 하는 게 포커거든요. 그럼 주식 투자는 오히려 그런 것들을 예측하는 게 더 쉽단 말이죠. 어 근데 이거를 모르면 어쩔 수 없어요. 그냥 평생 잃는 겁니다. 그 안타까워서 얘기합니다. 안타까워서. 물론 재료가 있으면은 좋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재료를 이용할 줄 아는 수준이 돼야 됩니다. 제가 그 목요일날 매도한 게 위더스 제약이었죠. 위더스 제약 같은 경우는 재료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딱 보면 이때도 재료 나왔는지 모르겠어. 근데 비이상적으로 주가가 움직일 때 저는 매도를 친 겁니다. 매도를.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 반대로 비이상적으로 하락이 나왔을 때는 매수를 하는 거예요. 비이상적으로 하락이 나왔던 종목들. 제가 추천했던 종목이 그게 미코바이오였죠. 미코바이오. 이상하잖아. 뉴스를 타고 비이상적으로 하락이 나왔어. 근데 얘가 그 보기에는 그렇게 안 좋은 종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매수를 하고 좀 기다리니까 어때요? 나오죠 상승이.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뉴스나 이런 거에 내가 휘둘리는 게 아니라 차트를 보고 이쯤 되면 이런 뉴스를 내겠구나라고 예측을 하면서 보는 겁니다. 예측하면서. 아시겠죠? 그래서 심풍제약은 차트상에서 세력들이 야 이쯤에서 이 뉴스를 띄워야지. 이쯤에서 인상실험 뉴스 띄워야겠다. 그걸 총알을 다 가지고 있는 거라니까? 옛날에 검찰이 보면 정보나 자기들이 대한민국이 들썩들썩 할 만한 뉴스를 푹 묵혀놨다가 자기들이 필요한 시점에 그거를 기사화 하죠. 주식도 똑같아요. 이거 물으면 계속 잃는 거야. 아시겠죠? 제가 안타까워서 오늘은 얘기를 했어요. 물론 제가 100% 아닙니다. 댓글 달아주신 분 말씀처럼 정말 해당 재료로 인해서 크게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되면 이미 물량은 누가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큰 금액을 들어가게 되면 오히려 밑으로 한번 내리꽂습니다. 왜냐? 자기들이 물량 다 갖고 있으니까. 매집주나 세력주는 대부분이 그렇게 움직입니다. 이 말이 뭔 말인지 모르겠으면은 한번 강의를 나중에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를 이해 못하면 주식으로 평생 돈 못 벌어요. 그냥 차라리 우량주 하세요. 우량주. 삼성전자나 삼성바이오로직스. 한국전력. 이런 종목도 있죠? 차라리 이런 종목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것을 이해 못하겠다면. 그리고 예를 들면은 음... 음... AB프로바이오. 이것도 제가 분석을 여러 번 드렸죠. 이런 종목들이 바로 그 매집을 다 했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때에 대해서 호재 뉴스 나오는 것은 사고 싶어도 내가 바로 못 삽니다. 내가 샀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셨다 가는 거예요. 개미가 팔게끔 하는 거죠. 아시겠죠? 신풍제약도 저는 약간 조금 그런 게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차트를 주식투자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럴 거면 증권사나 개녀들이 모든 주식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차트를 왜 제공해? 다 뉴스로 할 거면. 그냥 뉴스만 보고 추다 투자하고 판단하지. 말이 안 되잖아. LCTS를 그럼 왜 만들었어요? 이상하죠? 이런 좀... 아무 쓸데없이 이런 것들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옛날에 주식투자라 주식시장이란 것이 처음 생겼을 때 이거를 아무 이유 없이 이런 것들을 막 만들고 개발하고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제가 틀린 것도 있겠죠. 하지만 일단 저는 그래도 제가 투자하는 방식이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돈을 지금 많이 벌었잖아요. 지금 벌고 있잖아요. 계속.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래도 제가 투자하는 방식이 통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통하지 않는 그런 종목들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선절이라는 게 있고 제가 12월 말 12월 30일을 지나고 나면 그때 제 계좌를 한번 깔게요.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금 낫지 않을까 자랑한다고 하지 마시고요. 공부하면 주식 투자는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멤버십 가입하시면 여러분들께 6만원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을 제가 또 드리니까요. 많은 기대 바라면서 6만원입니다. 뭐예요? 6만원 가입버튼 꾹 한번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